가장 중요한건 어허야 내가 내가 간다 이럴땐 달려가야 돼요 어허야 내가 내가 간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와야 돼요 1조 저한테 와 보세요 시작 어허야 내가 내가 간다 이렇게 달려와야 돼요 들어오시면 여기는 손을 막 뻗어 보세요 시작 어허야 내가 내가 간다 어허야 이렇게 여러분 불러주시구요 자 가장 중요한거 여러분 침묵 더벅터벅 이리저리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더벅터벅 이리저리 턱이 빠질 정도로 해야 돼요 더벅터벅 이리저리 이리저리 그래서 더벅터벅 오면 발이 자랬던 창을 어떻게 하면 더벅터벅 그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그리고 이리저리 할 때는 손을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그 다음 조심할게 뭐예요 반박자 쉬고 빨리 빨리 오세요 빨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찍을 때가 아니라 올라올 때 요거 만 한 번 시작 빨리 요거 만 빨리 참으세요 빨리 1초 빨리 참았어 2초 시작 빨리 참으세요 참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앞으로 갔다가 안 왔다가 보세요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들으셨어요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시작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자 근데 네리마는 손이 올라오면 네리마 시작 네리마 보겁은 나의 사랑아 자 기억하세요 그 다음 어허야 시작 어허야 내가 내가 간다 그리운 내게 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운 내게 곁으로 손들어 시작 곁으로 시작 곁으로 그리운 내게 곁으로 1초 시작 그리운 내게 곁으로 아무때나 하지 말고 견만 하세요 견만 2초 시작 그리운 내게 곁으로 여기 견만 하라니까 한 어머님 몇 분 어머님은 이것만 지우고 있어요 그리운 내게 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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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말고 헤리베이소 10년 분이 있어요 한 번이요 이해해줘 시작 이렇게 개 한 번 한 번 천 번이야 시작 계단 말고 헤리베이소 자 제가요 이 친구 동영상으로 보니까 요즘 영웅이가 춤을 춰요 춤 두 번은 때려요 시작 계단 말고 헤리베이터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언제 하냐 내렸다가 올라올게 액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두 번 시작 계단 말고 헤리베이터 자 1조가 한 겁니다 시작 시작 계단 말고 헤리베이소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안 쳐요 그냥 내릴 때 엘 시작 엘 다 따라서 하나 둘 셋 오오오오 오오오오 하나 둘 셋 오오오 오오오오 어느 세월에 내게 호나요 천부로 가는 새들처럼 나에게 밟고 와야죠 하나 둘 셋 이 희철이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호나요 어느 웃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여러분 손 앞으로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 올리고 애기만 오고픈 나의 사랑 어깨로 하나 둘 셋 어허야 내가 내가 간다 그리는 내 곁에 초록 두울기 전에 어둡기 전에 계단 말고 헤리베이처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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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야 내가 내가 간다 다시 한번 전달하자 다시 한번 전달하자 그녀는 불어 더워 더워 그녀는 불어 어느 세월에 내게 호나요 천부로 가는 새들처럼 날개를 밟고 와야죠 하나 둘 셋 이 희철이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호나요 어느 천년에 내게 호나요 더 늘 웃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자 손 앞으로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위로 위로 내기만 어허픈 나의 사랑아 하나 잡으러 어허야 내가 내가 간다 그리는 내 곁에 초록 느리기 전에 더 느리기 전에 계란 말고 헤비베리 터 계란 말고 헤비베리 터 죄송해요 감사합니다.